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고 특이하게 생긴 야채들 16가지 어떤 신기한 야채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, 악마 토마토 두 번째, 곰 닮은 감자 세 번째, 피노키오 가지 네 번째, 오리 호박 다섯 번째, 놀란 피망 여섯 번째, 슬퍼하는 가지 일곱 번째, 무대리 여덟 번째, 토마토 토끼 아홉 번째, 엄마에게 안긴 아기 당근 열 번째, 호박 오리 열 한 번째, 목욕 중인 당근과 무 열 두 번째, 프리허그 가지 열 세 번째, 우리 토마토 열 네 번째, 로봇합 당근 열 다섯 번째, 딸기 곰 열 여섯 번째, 다리 곰 무 제가 사진들을 다 봤는데 너무 다 특이하고 또 귀여운 것도 있네요 너무 귀여워서 이걸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특히나 다리 곰 무가 귀여워 오늘은 재미있고 특이하게 생긴 야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